렉크 아티는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목공교육과 천연염색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업사이클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학교 교육을 진행했고요. 꿈길 진로체험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진로체험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인 바다유리를 주워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유리 묵고리를 만들고 바다유리를 활용한 석고방향제를 만들어서 지역에 나눔하면서 환경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랑방 같은 아지트가 있다고 하셔서 같이 만나면서 공예체험도 하고 또 지역의 축제와 나눔에 참여하여 즐겁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목공 및 여러가지 공예를 체험함으로 지역사회의 재능 나눔도 하고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